엔진에서 전자제어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뭘까 전자제어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다 엔진에서 전자제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뭐가 된다 엔진 CU 엔진 편의점 ECU가 되는 겁니다 엔진 ECU는 어떤 부분을 전자제어 하겠냐는 거지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전자제어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했을 때도 엔진 굴러갔댔지 그때 썼던 게 뭔데 캬블레다 들어봤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기화기 캬블레다 들어봤지 안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얘기 안 납니까 캬블레다가 뭐 하는 건데 들어가는 공기를 어떻게 이런 모래시계 같은데 흘려요 모래시계 같은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 뭐 있다 스로틀 밸브 가속페달 여기 달죠 그래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얘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럼 여기 뭐가 있는데 흑기다 기관이 있지 그럼 필수원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기를 빨아당기겠죠 이 목부분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이렇게 목부분을 만나잖아 이 목부분을 뭐라고 한다 벤츄리부라고 합니다 벤츄리 이 벤츄리부를 만나게 되면 들어가는 공기랑이 많다가 갑자기 병목 형상이라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흘러가는 유체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져 이 목부분에서 확 빨려 들어가요 병목 형상에서 그럼 얘가 확 빨리 들어가는 만큼 된다 압력은 낮아져요 낮아져 이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얘기했는데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거 발견했거든 그래서 베르누의 원리에 의해서 간단하죠 이게 기계식 아니야 그냥 얘가 많이 열려서 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압력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원리를 통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뭘 집어넣어 빨대를 꽂아 빨대를 여기 중간에 벤츄리부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 연료를 채워 놓는 거죠 뜨개실에다가 기화기에다가 여기 연료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유량이 많지 않을 때는 압력이 그다지 낮지 않으니까 연료가 조금밖에 안 올라오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많이 열리면 압력이 더더욱 낮아지니까 우리 빨대 꽂아서 더 강하게 빠는 것 같아 그럼 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니까 연료가 더 많은 연료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맞춰 나갔다고요 뭐? 공기와 연료의 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 좋아요 장고장 일으킬 것도 없고 전자재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겨울에 겨울에 자 마당에 할머니들이 물 뿌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차가워지죠? 왜 차가워지는데? 뜨거워진 상태에서 뜨거워진 상태에서 물이 기화하기가 좋죠 증기화가 잘 되잖아 근데 차가울 때 물 뿌리면 증기가 돼? 안 돼? 안 돼요 마찬가지 이렇게 연료가 뭉쳐져서 나오는데 온도가 차가우면 기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연료가 뭉쳐져서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라 연료가 그럼 이 덩어리에 연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연소실 다 젖어버려요 기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불꽃 붙여도 점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냉시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너무 이렇게 뭉쳐져서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속했을 때도 어떻게 반응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공기가 공기가 연료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연료장치에 전자재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연료장치에 전자재료를 집어넣어서 ECU를 만들면 얘를 어떻게 한다? 기화기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공기 라인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공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에어플로우 센서 AFS를 하나 붙이는 거야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지 ECU가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왔다 그럼 ECU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데 ECU는 인젝터 흑기밸브 바로 앞에 인젝터를 어떻게 솔레노드 밸브 통전 온 오프 온 오프 온 시간만큼 연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 들어온 거에 연료 됐어 그럼 오프 시키면 연료 차단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 연료 제어 연료 전자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엔진 ECU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